서울시가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가족 형태별, 가족 구성원의 특성이 반영된 서울형 가족 정책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서울형 가족 정책은 일가생활의 균형, 존중편등한 가족 문화 조성이라는 2대 정책 목표와 5대 정책 과제, 그리고 59개 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음을 느끼고요. 또 가치관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애 주기별, 그리고 가족 형태별로 포괄적인 정책, 그리고 어떤 가족의 해체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특히 이번 계획은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으로부터 직접 정책 제안을 받고 관련 기관과도 함께 회의를 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서울시는 최근 크게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 내 갈등 및 해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가족 교육 및 상담을 확대하여 가족 간 공감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성이 아이 돌봄 참여를 지원합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1년 이내 남성 육아 휴직을 반드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 건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합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접수된 아동학대가 175건에 이를 정도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의 공공기능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가족 형태별 욕구에 맞는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합니다. 특히 서울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1인 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시설 지원 중심에서 일반 한부모 가족 대상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일괄생활을 병영할 수 있는 가족 친화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일, 가족, 휴식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로 처우의 불이익을 받는 직장맘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서울형 가족 정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가칭 가족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가족 지원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끝이지 않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렬을 할 계획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 안정망의 기본은 가족입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선제적인 가족 정책이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 사례로 벤치만킹 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TBS 김도영입니다.